파, 파,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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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 양파 소시지 소시지 양파 간장 호박나물에 바지락이 많이 들어가서 낫붙이예요 호박나물을 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냐 하면 호박이 물이 없으니까 불을 낳쳐서 해야 돼 호박나물의 양념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을 부어서 익히는 거라 물을 안 벗고 해야 돼 지국물로 해야 돼 이제 좀 시도됩니다 양념을 넣으면 나의 양념을 넣으면 나의 양념을 넣으면 호박나물을 넣어줄게 호박나물을 안으로 넣어서 호박나물을 넣어 먹으면 안 비가 없는데 호박나물을 넣어주는 주부 호박나물을 넣어서 헬리와 호박나물 호박나물은 흔들과 호박나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